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인데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, 일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도 또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한 영역인데 이곳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던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곳이고 와보고 싶은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이런 죽음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가족들 내지는 이웃들 앞에서 이 죽음의 마지막을 경험하는데 이곳은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꿈꿔왔던, 상상했던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낸 곳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평상시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한국에서 만날 수 없었던 종교적으로도 기독교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와보실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유산이라는 단어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죽음은 본인이 경험하는 거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, 자녀들에게 가시는 분을 어떻게 보내드리고 어떤 마지막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세상에 돈으로 줄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인데 이곳은 가장 편안하게 가시는 부모님들,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남은 자들이 위로받는 곳 이곳이 바로 가장 복된 유산을 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인데요 우리는 가는 분에게 보내는 선물 남는 자가 얻는 선물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가는 분도 편히 가시지만 남는 자도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또 기쁨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남은 Все그러낸 수 없는 회사 그것들이 취하지 않게 가 Breed 왁기와 desejos fundamental 이렇게 앞에서